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가 간에요. 요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대거 대량 매매한 외국인들이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른바 환치기 수법인데요. 가상화폐에서도 환치기. 어떻게 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한국경제TV 송민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외국인들이 아파트 거래를. 네. 최근 3년 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상화폐 환치기 등을 통해서 불법 자금을 조달을 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먼저 환치기가 뭔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치기는 환전이나 해외 송금의 업무를 할 때 원래는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서 반드시 등록된 기관을 이용을 해서 환전이나 송금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무시하고 등록이나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 간의 환전 또는 송금을 의미하는데요. 돈의 거래 내역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환치기를 통해서 불법 자금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또 국내 자산의 어떤 무분별한 그런 해외 유출 이런 것들을 좀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처벌 수위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요. 이 환치기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해당 처벌은 이 환치기 업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같이 이용하는 그 이용자까지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세관이 이렇게 가상화폐 환치기나 이렇게 관세포탈 자금 같은 것은 이제 불법 자금을 쓰거나 해서 이런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이제 국내 아파트 55채를 사들인 외국인 61명을 적발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좀 시세로 따져보면 모두 한 840억 원의 금요였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첫 번째로는. 그다음에 국내 자산을 좀 유출한다는. 그리고 환치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 차이가 생기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가상화폐 가치가 해외에 비해서 한 10% 이상 높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 840억 원 규모 큰 금액인데. 그러면 이들이 악용한 환치기수법 또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네. 그 악용 사례를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그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30대 중국인이었습니다. A씨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영등포 지역에서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매 자금 중에서 4억 5천만 원가량이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그런 불법 코인 환치기 자금이었던 건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자국 내의 어떤 그 자금 유출을 좀 통제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A씨 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은 돈을 이제 불법 환치기 조직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로 들어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요? 이 방법에는 이 환치기 조직이라는 그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 조직이 A씨한테서 이 중국 돈 286만 위안을 받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중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매입을 하고? 네. 중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그 전자지갑으로 이 비트코인을 전송을 했습니다. 전송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걸 다시 되팔아서 원화로 4억 5천만 원을 환전한 뒤에 이걸 이제 A씨한테 건네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환전만 해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서 더 비싸게 탈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등록된 기관에서 외국한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실 가상화폐 방금 말씀드린 차익거래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동안 가상화폐 시장이 굉장히 좀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구입한 그 비트코인을 이제 국내 거래소로 들여와서 비싸게 팔아서 환전한 뒤에 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또 송금해서 차익거래. 네. 그래 보는 게 이게 또 문제가 좀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범죄 조직들의 좀 감시가 그런 허술한 그런 가상화폐를 이제 환치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번 경우에서처럼 이런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환치기로 돈을 들여온 뒤에 국내 부동산에까지 투자하는 그런 수법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뭐 이런 거래 시기까지는 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환치기 조직들이 이런 김치 프리미엄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외국인들을 좀 국적별로 좀 살펴보면요. 61명 가운데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이제 미국인이 19명 호주인이 2명 순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사들인 그런 아파트는 강남구 아파트가 13채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등포구에 6채 또 구로구와 서초구에 각 5채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이제 아파트 쇼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적발된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탈로한 세금을 추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중국인들이 특히 우리나라 한국의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그중에 자금줄의 하나가 이거였네요. 네. 뭐 거래차의 환치기 뭐 이런 수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가상화폐 지금 사실은 또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2030 전문층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 윤상수 금융위원장이 이거 뭐 사실 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 네. 논란이 됐었죠. 여당도 그렇고요. 뭐 거래서 폐쇄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근데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혼남기 부총리가 세금 내겠다고 했죠? 맞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의 20% 정도를 세금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좀 세대를 좀 분류해보면 2030 세대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조세저항에 좀 굉장히 확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정부와 여당의 그런 엇박자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현재 여당에서는 좀 여당의 민심이 많이 좀 돌아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과세를 조금 유예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요구가 좀 커지고 있는 추세인 반면에 정부에서는 아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제 계획대로 간다. 이런 원칙론을 좀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과세할 계획인데요. 이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소득세법에 따라서 추진이 됩니다. 원래 정부는 이제 올해 10월에 이거를 시행할 방침이었는데 세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논의에서 조금 밀리면서 석 달 뒤로 이제 미뤄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과세 얘기하니까 또 주식 얘기가 생각나는데 가상화폐하고 이제 지금은 뭐 또 정부 여당에서는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가상화폐든 자산이든 주식 과세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과세 논란은 이제 올 들어서 이제 이런 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좀 많은 그런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뛰어들면서 확대가 됐는데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주식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금융투자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과하는 세금이 훨씬 더 주식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점에서 마치 좀 불공정한 그런 차별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기재부가 예고한 그 두 자산의 좀 과세 방침을 살펴보면 기본공제 그 금액부터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23년부터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그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기본공제가 5천만 원부터이고요. 그리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보전을 해주는 그런 손익통산 그리고 이제 2월 공제 같은 경우에도 5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우선 과세 기본공제가 주식은 5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250만 원이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손익통산도 최대 1년까지만. 네. 그렇습니다. 최대 1년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벌어도 이제 이 가상화폐는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또 손실이 날 경우에 이걸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논조다 보니까 지금껏 이제 정부가 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 장치 마련에 조금 냉담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와서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한번 볼까요? 가상화폐 가상자산 과세 부과하는 거. 네. 일단 미국이나 일본 또 영국같이 이렇게 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이런 과세 근거법을 좀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국세청의 경우에는 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본 이득과 똑같은 방식의 어떤 과세 기준을 가상화폐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가상화폐를 취득한 지 기간이 중요한데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통상소득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최대 3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7%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과세는 이제 가상화폐를 포함한 모든 그 자본 이득을 합산을 해서 이제 세율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로 돈을 조금 벌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총소득액이 높으면 이제 가상화폐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서 같이 높아지는 그런 셈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취득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자본들은 현재 그 자본소득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37%보다는 좀 낮은 15%에서 20%대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자본의 어떤 종류별로 따라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이게 주식만 따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가상화폐는 거래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세율에는 따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좀 보죠. 지난주에 서울 재건축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최고가 기록도 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나 재건축 지역에 거래 매물이 없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뤘던 걸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될 때마다 최고가를 기록한다. 이런 부분들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또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게 된 건데요. 전 거래보다 무려 한 5억 원이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허가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막힐 거다라고 예상이 되다 보니까 미래 물건을 선점하려는 수요가 대거 몰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 내용을 하나만 살펴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표된 직후였죠. 지난 23일에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전용면적 140제곱미터가 39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직전 최고가가 1월에 34억 6천만 원이었거든요. 석 달 만에 무려 5억 원이 넘게 오른 겁니다. 미성 2차는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6곳 중에서 하나로 묶여 있고요.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경기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기사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